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책기주가 역전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가 살았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둘은 다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그래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어느 대감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집에서 머슴을 살던 살면 돈을 모일 수 있을 거야.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을 찾아갔어요. 복동이와 길동이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들처럼 어린이들이 머슴을 사겠다는 말이냐? 나중에 좀 더 크면 오거라.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가 대감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대감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복동이와 길동이에게 나무를 한 단씩 캐오라고 했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와 길동이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무딘을 지게 지고 돌아왔어요. 대감은 꼼꼼히 나무딘을 살펴보았어요. 하나 같이 쪽 고르고 알맞게 마른 나무들이었어요. 이만하면 걱정 안 해도 되겠군. 대감은 그제야 복동이와 길동이를 머슴으로 받아들였어요. 얘가 뭔가 복동이고 얘가 뭔가 길동이 같네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지켜보고 흐뭇해했어요. 나의 어린아이들이 게으름도 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자onal 식기 월야 이런 식기sel에 따르면 안 물결겠어요. 전 facets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복동이와 길동이가 머슴사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러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어서 정말 고맙단다. 오늘 저녁에 새끼줄을 꼬아놓고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않겠느냐? 복동이와 길동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 가는 날까지 부려먹는 곳 난 난데없이 새끼줄이 뭐야? 길동이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복동이가 길동이를 달랬어요. 제가 말한 게 맞네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해드리자. 난 그럴 생각 없으니 너나 해라. 너나 해. 길동이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메가다. 길동이 밑에 쎄지 여기 빌똥이는 지금 나가려고 하고 복동이는 지금 끝까지 열심히 새끼들을 구우려고 하죠. 전 복동이의 캐릭터가 마음에 드네요. 과연 언제 무슨 일을 하길래 역전을 구우라고 한 걸까요? 혼자 남은 복동이는 정성을 다해 새끼들을 구웠어요. 굴기가 고르고 가는 새끼들을 기다랗게 구웠지요. 길똥이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 복동이는 이미 새끼줄을 다 꼬아놓고 잠이 들어있었어요. 길똥이는 복동이의 새끼줄을 보고 대가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똥이도 새끼줄을 구웠어요. 하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길똥이가 꼰 새끼줄은 울퉁불퉁 엉망이였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여기 복동이 새끼줄은 아주 가미고 예쁘네요. 삐져나오지도 않고. 근데 뭐지? 길똥이는 이렇게 두껍게 울퉁불퉁하게 구웠네요. 다음날 아침 복동이와 길똥이는 각자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대가매에 갔어요. 수고했다. 그 새끼줄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가매는 복동이와 길똥이를 뒷방에 데려갔어요. 뒷방에는 엽전이 가득했어요. 옛날에는 돈, 지폐, 뭐 그런 거 대신 엽전을 썼어요. 너희들이 들고 있는 새끼줄의 엽전을 마음껏 끼워가거라. 그동안 너희가 성실하게 일해 대가로 내가 주는 선물이라. 선물이야. 선물이니라. 복동이와 길똥이는 우아했지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깨지 않고. 복동이와 길똥이는 새끼줄의 엽전을 하나하나 끼웠어요. 새끼줄을 가늘게 고르게 한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깰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길똥이는 새끼줄이 굵고 고르지 않아서 엽전을 제대로 낄 수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복동이처럼 처음 섞은 새끼줄을 꼴걸. 길똥이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자, 끈중입니다. 자, 끈중입니다. 네, 끈중입니다. 내 끈중입니다. 엽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방에 또 재밌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